안녕하세요 우주입니다. 어느덧 2024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위에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.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만큼 잘 볼 거라고 제가 굳게 믿고 있겠습니다. 제가 또 운이 되게 좋은 편인데 제 운 다 가져다 쓰셔서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요. 그리고 준비물, 수험표, 신분증 등등 꼭 잊지 말고 챙겨주시고요. 또 날씨가 좀 쌀쌀해질 테니까 따뜻하게 옷 입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먹는 것도 소화 잘 되는 걸로 배탈 나지 않도록 맛있게 드시고 시험 꼭 원하는 결과 있길 바랄게요.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화이팅!